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매일 밤마다 그리워 잠 못들던 너무 보고픈 딱 한 사람 잊은 적 없어 한 번도 너를 갖고 종이 기다리며 찾는 저 멀리서 하나 둘 셋 문이 열네 마들렛 내 이름을 불렀어 태연아 정으로 받아본사 가닷가에서 주워준 조개껍질 그 배를 타고 용감하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세상으로 떠나려 나른하게 넌 작지만 힘이 새 넌 소중하고 예뻐 인식도 충분히 빛나는 여정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가 옆에 있어줄게 언제나 눈뜨면 사라지는 즐거운 상상 모두 다 거짓말 떠나버렸잖아 이젠 아무도 없잖아 이젠 아무도 없잖아 어둠 속에 홀로 촛불을 틀고 빛을 밝혀도 너 웃으며 사라지는 즐거운 상상 오늘 너무너무 감사 볼 수 올 것 같아요 오늘 뭐하는 오늘의 미니 됐어 넘어가다 지엽 마들렌 티어 마들렌 우린 궁금해 당신이 진짜 누군지 왜 법을 어기는지 혹시나 우리가 찾던 그대 정말일까 자베르 경관님께 보고 보고 탈옥수 24601의 주변을 탐문하던 중 살아남은 조카의 생존 사실을 확인 확인 24601을 유인하려면 그 조카를 인질로 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사료됨 이름은 이름은 마들렌 마들렌 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괴력 요구 24601을 포해 도망쳤다 우리가 마들렌을 우리가 마들렌을 먼저 가서 찾을 거야 기다려 달려오겠지 민족 다 걱정돼서 아무리 억울해도 올 거야 분명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을 거야 우리 모두 팀을 합쳐야 돼 디어 마들렌 디어 마들렌 무트레유 시장님 당신처럼 빛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바들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모두가 차별없는 진짜 세상을 이제는 감당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줘 마들렌 마들렌 우리가 없어 꼭 찾아낼 거야 모두가 꿈꾸는 너의 세상을 참고 기다려 너희가 지금 달려간다 아무리 도망쳐도 또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찾아낼 거야 세상 모두가 풍경한 세상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가 마들을 찾을 거야 우리의 나를 찾을 거야 우리의 나를 찾을 거야 자 빨리 빨리 우리의 나를 찾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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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